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합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래되 모합 왕 십보레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합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냄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레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와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솟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 읽은 민수기의 마지막 달락이기도 합니다. 이 달락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 발람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모합당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합당의 왕인 발락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발락의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전쟁에 능하고 발락에게 이렇게 대항하게 되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는 왕이었죠. 그런데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고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21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시원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발락 왕은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졌던 그 시원 왕에게 예전에 발락 왕이 전쟁에서 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원 왕에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승리의 소식을 듣고 발락 왕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고민 고민하다가 미디안 장로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니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은 이스라엘에게 이기기 위해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해야 된다는 대안을 냅니다. 발람은 유명한 점술가로 복을 받고 꿈이나 징조들을 해석해주고 또 복과 저주를 그렇게 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 발람 헷갈리시죠? 그래서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발락은 발람을 고용하여서 그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 받을지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저주받아 망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면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흩어집니다. 분명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여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발락 왕은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그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자신이 살려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기룡 화복을 위해 미신을 쫓아가는 일은 결국 폐망의 길,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재미로 보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나 연애운이나 성공운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잠깐 보는 일이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재미로 보았더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시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락왕은 이스라엘이 두려우면서도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발람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발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 요청에 수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저주하려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시기 위하여 발람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것은 발람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자지만 발람에게도 내가 이러하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어디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바로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발람과 발람처럼 우리를 향하여 실패하기 원하고 저주합니다. 계속해서 저주하며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하여 복을 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던 영향력을 주지 않는 사람이던 세상 가운데 저주의 말을 듣고 그 저주의 말에 쉽사리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세상의 말에 묶이고 상황에 묶일 때가 많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주의 말을 듣고 그렇게 묶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꽂히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어릴 때 들었던 한마디가 어른이 돼서까지 제 삶을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찬숙이가 최고지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축복의 통로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예쁨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렇게 수도 없이 자란 그 축복의 메시지는 제 안에 많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고3 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사업에 세 번이나 실패하면서 가족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3 때가 되고 이제 제가 대학을 지나가게 되는데 성적에 맞춰서 인서울을 하고 싶으나 인서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는지 4년제 장학금을 받고 지방대학을 가자고 혼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모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저희 막내 고모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찬숙이 걔 어떻게? 대학은 어떻게 보내? 우리가 책임져야 돼? 나는 찬숙이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이미 지방대학을 가기로 한 것도 너무나 속상한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순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냥 뒤에서 문을 열다가 듣는 그 한마디가 아 나는 부담스러우려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아 나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콕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묶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른이 되서도 계속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문득문득 나는 찬숙이 제가 참 부담스러워. 이 이야기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상처를 입혔고 그 말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막내 고모를 용서해야지 그 상처에서 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10여 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고모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모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여서 용서를 하여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상처가 됐고 고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처들이 풀리고 아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아 내가 축복의 통로지 아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메이고 세상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세상의 소리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을 때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그 대화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이 어떤 계략을 펼치고 있는지 모르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도 모르고 있을 때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오늘도 보호하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백지수표가 그 달콤한 요청이 탐이 나고 그 요청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발락의 강교한 부탁과 돈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다 전하지도 발락이 보낸 그 사람들을 바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집에 묻게 합니다. 그 안에 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을 쫓아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신이 그 발락을 따라가고 싶은 그 두 마음 속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니 그것이 두렵고 또 그들을 그냥 보내자니 그 달콤한 유혹이 아쉬운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발람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발람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뱉긴 발람에 발락의 그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뱉긴 발람을 하나님은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그래 가라 그러나 너에게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조건을 붙여 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저주하라고 가는 그들을 왜 그를 하나님은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길이지만 인간의 사람의 욕심이 너무 클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설득한 것처럼 열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발람은 가고 싶었던 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길을 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길을 너무나 가고 싶었던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아주 우스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람이 타고 있던 나기가 칼을 빼어들고 막고 있는 정말 여우와의 사자를 보고 주인을 지키기 위하여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 나귀를 보고 발람은 계속해서 나무라고 세 번이나 때려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급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 동물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주인한테 내가 너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느냐 여우와의 사자가 앞에 있어 너를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과 대화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나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실제로 동물 이야기를 주제로 만화를 많이 만들기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에서 월트 디즈니가 이 성경을 말씀을 보고 그 동물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스운 일이 일어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우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우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여우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여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이라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실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발락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에 열리지 않은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닌 것이 맞다, 맞아 라고 될 때까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뜻대로 그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결정이 되고 욕심이 들어가며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연치 않게 길까지 열리면 아 하나님이 이제는 막지 않으시고 열어주시나 보다 하고 그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는 중에 하나님은 오늘 발람에게 나기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초자연적으로 또 우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스탑해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은 책임을 분명히 물으십니다. 예전에 연예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제를 하다가 연예인 상담을 하면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참 고민이 많아서 자신을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 중에 오랜 무명으로 연애 생활을 했다거나 혹은 이 한 역할만 하면 뜰 수 있는데 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꼭 여쭤본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대부분이 귀신 역할, 무당 역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크리스천인 거를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니까 무당 역할이나 귀신 역할이나 이런 범죄자의 역할이나 이런 역할들이 오면 이 사람들 안에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이 역할을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 연예인을 한참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예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아닌가요?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염없이 또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예인이 고개를 숙이던지 아니면 목사님께 반짝반짝한 눈으로 어떠한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 하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신다고 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꼭 물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연예인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 책임은 그때 가서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발람의 길을 말 못하는 나기를 통하여서 막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발람의 길도 이렇게 막으시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 눈에 보이길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 길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돌이키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잠원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늘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해 주시기를 또 오케이 하지 않으실까봐 내 뜻대로 달려가고 있다면 멈추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막으실 때가 은혜입니다. 들릴 때가 은혜입니다. 그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잘되는 길, 성공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가는 것이 더뎌 보여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신명기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적하는 적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복받는 하나님 복이 되는 인생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내 눈으로 보면 불안하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죽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선포로 인하여 오늘도 나를 대적하는 적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실패에 묶으려고 하는 사단의 하나님 그 음성에 하나님 그 속삭임에 집중하는 것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복받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복받는 인생으로 그 복을 주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시는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운이 오늘 하나님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히 말씀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발람처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내가 생각하기에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일 같고 돌아가는 길 같을지라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렵지 않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하나님 가는 복된 삶이 하나님 오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주의 마음 주의 계획을 내 생각대로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기에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어려운 일이 같을지라도 듣고 순정하며 그 길을 기꺼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만 선택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는 길 하나님 그 복된 길로 하나님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어려워하고